음악 서울에서 함께하는 멋진 무대 계속 이어가 보실까요? 저 멀리 우리 관객 여러분들 손 한 번 들어와 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2층까지 어머 반갑습니다 소리 한 번 더 질러주실까요? 소리 한 번 질러주세요 창문 하면 문화, 교육, 그리고 예술의 도시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무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다음 초대 가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두 가수님이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강 청해봅니다 청해봅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alternetiyo ранatiyo naji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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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tensively 세상을 다 가져가 있기가 천만 격을 사는 기가 그냥주냥 살던가 가면 되지 오락하겐 가면 되지 어차피 이 입술은 세월에 세상에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냐 한계절 자랑하다가 애가 되면 지고 마는 것 징징 울지 말자 사철벗은 바람처럼 살자 사철벗은 바람처럼 아기가 천만 격을 사는 기가 후회 없이 살다가 가면 되지 미련 없이 가면 되지 어차피 이 입술은 세월강에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냐 한계절 자랑하다가 애가 되면 지고 마는 것 징징 울지 말자 보고 웃어보자 사철벗은 바람처럼 살자 사철벗은 바람처럼 살자 사철벗은 바람처럼 살자 수일하여 공통방송 평화로우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